교육감님 모시고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시간은 많지 않고 이거 하나로 마무리해볼까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를 하신 거니까 저희는 좀 걱정되는 게 청소년들이 요즘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자살률 얘기가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너무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좀 안 좋은 몰카 사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들도 사실 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구를 많이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려우신 건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 참 지난번 조직개편 때 잘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증진센터라는 기구를 정서복지과 과로 승격시켜서 지금 과장님 이하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참 엄청 바쁜 과가 돼버렸는데 전국에 제주도만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제가 안타까운 건 거기다가 이제 소화정신과 의사를 초빙하려고 했더니 안 온 거예요. 제주도에 몇 명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게 11분 개업회에 있는 제주도의 소화정신과 의사님들을 다 모아서 촉탁으로 제가 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교대로라도 꼭 필요한 학교에는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달림의 모 학교에 의사선생님 한 분 하루 가서 참 봉사도 하고 이랬는데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지만 우리 청소년 특히 요즘은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데 어떤 정서적으로 불안한 게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인식은 아직 이게 오픈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이 방송을 비로소 말씀드리건대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면 즉각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외의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그거에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라 하다 보면 아이의 병은 점점 커지고요. 이게 처음에 약 한 번 먹으면 약 한두 달 먹으면 나을 것을 몇 년 먹어도 안 낳는 이런 병으로 키운 다음에야 고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참 청소년 자살률 늘어난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난해 제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했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다 우리 사회 근본적인 시스템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인 건 근본적인 것대로 장기적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적극 투자를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부모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거기 가서 이제 참 안타까워서 이게 담당 상담사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난처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이 주의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 또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한눈파는 사이에. 이게 왜냐하면 한 학생을 관심 갖는다는 게 부모와 같이 하면 좀 쉬운데 선생님만은 한계가 있거든요. 집에 갔다가 등교 오고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도 선생님처럼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계세요. 이런 부분이 제가 이 방송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픈해서 빨리 치료하면 아주 괜찮아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만 이거는 좀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게 참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 올해 새해 처음으로 모시고 사실 처음에 모시면 덕담하고 장기적인 거 좀 여쭤보면서 이렇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좋은데 교육 관련 이슈가 워낙에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앉으시자마자 제가 이슈부터 좀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좀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그 근본에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그 행복의 가장 우선이라는 거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교육감님과의 인터뷰는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여쭤보고 싶은 거 많은데 다음에 여쭤볼게요. 다음에 여쭤볼게요. 저도 드리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광수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